안녕히 가세요 오늘도 힘들었지만 무사히 끝냈다 차고지로 돌아가 볼까? 어? 가니다! 놀래켜줘야지! 와! 으악! 깜짝이야! 타요 라니 록이 차고지로 돌아가는 중이야? 응! 가는 길에 타요가 너를 놀래키려고 하길래 우리가 타요를 놀래켰어! 어머! 깜짝이야! 갑자기 웬 천둥이지?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온다! 저기 보이는 터널로 가서 비를 피워줘 얘들아! 그래! 얼른 가자! 아니 근데 우리 동네에 이런 터널이 있었던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러게! 무서운데... 어떡하지? 안되겠다! 이들아 일단 피하자!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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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비가 그쳤어! 도로가 뭔가 이상해! 뭐지? 처음 보는 풍경이야! 얘들아! 저기에 큰 건물이 보여! 저기로 가보자! 다요 조심해! 여긴 우리 동네가 아닌 것 같아! 어! 알겠어! 저기로 가보자 얘들아! 으아악! 깜짝이야! 뭐지? 뭐였지? 뭔가 하늘을 휙 지나갔어! 도착했다! 우와! 이건 뭐지? 내 모습이 이상해! 무슨 말이야? 너 그대로인데? 우와! 얘들아 이거 봐! 내가 하늘을 날고 있어! 우와! 대박이다! 나도 해볼래 타요! 위험하지 않을까? 어? 쟤네들은 누구지? 우리 세계에선 못 보던 친구들인데 이대로 뒀다간 마법세계와 저 친구들 모두 위험해질 수도 있겠어! 돌려보내야지! 얍! 재밌다! 또 해야지!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와! 와! 우와! 이거 왜 이러지? 타요! 타요! 얘들아! 나 몸이 말을 안 들어! 타요! 안되겠다! 따라가자! 엥? 방금까지 하늘을 날았었는데 그게 꿈이었다니 얘들아 일어나봐! 이게 정말 꿈이야? 내가 꿈을 꾼 거라고? 말도 안 돼! 엥? 타요! 너도 하늘을 나는 꿈을 꿨어? 나도! 우와! 진짜? 나도! 나도! 우리가 많이 친해서 모두 같은 꿈을 꾸나 봐! 무사히 돌아가서 다행이야!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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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